트로트 세계 9월 23일 뉴스 요약 백야가 벅스 차트 1위에 오르다 손태진과 참 좋은 사람 등 곡들이 주목받고 있다 1. 서론 한국의 트로트 음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장르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9월 23일에 발표된 손태진의 백야가 벅스 차트 1위를 차지한 소식과 함께 그의 음악 세계 및 최신 활동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참 좋은 사람과 같은 다른 곡들도 함께 조명하여 현재 트로트 음악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 손태진의 음악 여정 손태진은 감정이 풍부한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태진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경연 대회에 참가하며 실력을 다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대중 앞에 서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태진은 첫 데뷔 이후 수많은 음반을 발표하며 차근차근 성장해 왔습니다 그는 부로의 명곡과 같은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출연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2.2. 백야의 의미 백야는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가사와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손태진은 이 곡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백야는 그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곡으로 앞으로의 음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백야의 차트 성과 2024년 9월 23일 손태진의 백야가 벅스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그의 음악적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곡은 발매 직후부터 빠르게 차트에 진입하며 단기간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단순히 음원의 인기를 넘어 손태진이 쌓아온 음악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1 차트 성과의 의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티스트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태진의 경우 백야의 성공은 그가 트로트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4. 참 좋은 사람과 다른 주목할 곡들 손태진의 백야 외에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곡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곡은 손태진과 다른 아티스트들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로 그들의 협업은 또 다른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4.1 참 좋은 사람의 인기 참 좋은 사람은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곡은 여러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이 곡의 감정선은 많은 팬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사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4.2 음악적 색깔 참 좋은 사람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의 조화를 이루는 곡입니다 이는 손태진이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과 일치하며 그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곡들은 트로트 장르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트로트 음악의 현재 동향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트로트 음악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요소를 더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같은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변화의 선두주자로 전통적인 장르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5.1 젊은 세대와의 접목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같은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전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5.2 음악적 실험과 도전 트로트 음악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다양한 무대에서 보여주는 역량과도 연결됩니다 6.1 손태진의 팬들과의 소통 손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며 손태진의 음악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6.1 팬미팅과의 교감 손태진은 최근 팬미팅을 통해 많은 팬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팬들과의 가까운 교감을 이루었으며 그들의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팬들과의 대화 속에서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6.2 팬들의 기대 팬들은 손태진의 다음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솔로 투어인 더 쇼케이스가 11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팬들은 이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투어는 손태진의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 예정이며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7.1 향후 계획과 기대 손태진은 앞으로 더 많은 음악적 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솔로 투어인 더 쇼케이스는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이벤트로 이번 공연에서는 손태진의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7.1 더 쇼케이스의 의미 더 쇼케이스는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손태진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어는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7.2 새로운 음악적 시도 손태진은 새로운 곡과 스타일에 도전하며 앞으로의 음악적 경로를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의 음악적 성장은 그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8.결론 손태진의 백야가 벅스 차트 1위에 오르며 다시 한번 그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곡들과 함께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과 현재 트로트 음악의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여러분이 이제 틸로트 음악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기사에 따라서 여러분을 제외하고 계획입니다